안녕 이거 뭐 실화빨루션입니까? 피카피카 피카피카 개같은 분들 살라 퀵삼초라 시청자 여러분들 테란전인데요 나눔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보신적이 없는 전략 한 번 가보실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미친 전략 한 번 갑니다 아시겠나요? 테란전 땡더블 스카웃 빌리로 갑니다 한번도 이 전략은 쓴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처음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테란전에서 땡더블 스카웃 전략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형들 그거 맞아? 어 그거 맞아요 상당히 독특한 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땡더블 스카웃 빌드 파일럿 파일럿 더 필요합니다 바로 앞마당쪽에 파일럿 짓고 예 한번도 보신적 없는 개논일겁니다 제가 역사상 최초로 쓰는거니까요 예 근데 뚜두루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패는 장담 못합니다 저도 역사상 최초로 쓰는거기 때문에 땡더블 스카웃 빌드 페란전 미친플레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최초가가 중요하겠죠 바로 넥서스 꽂아 슈 슈 바로 넥서스 꽂아 슈 슈 그럼 좀 두부하지는 슈 시작됩니다 정차가가기 아까워요 정차도 가지 않습니다 정차갑니다 오우 쉐게라 삼라라 피달아보면 되요 포메 락보안 오우 피달아보면 되요 피달아보면 되요 피달아보면 되요 피달아보면 되요 피달아보면 되요 정차가가 꽤나 빠르게 되요 잘 된거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형만 미친구만이냐 이 생각할겁니다 맞나 형들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바로 피달아보면 되요 파가 오줌 오우 아 아 아 아 아 오우 새끼라 오우 으랩 오우 암 살벌스 골라 보 으랩 크루브쇼그만들 들려주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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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탈수도 있다 수염하린도 오우 어 크루브쇼그만들 뽑아줍니다 자탈수도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쪽에 전진 파일런이 꽂혀야겠죠 맞나요 형들?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그리고 주어 그만두 뽑아주는 모습 제발 죽어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곤 한개만 생산해주는 모습입니다 드라곤 축소합니다 바로 젤루스 뽑아줍니다 요건 무조건 잡습니다 못잡으면 잡댑니다 잡댑니다 잡아주는 에너 그러면 서초하게 상대의 기지 앞에다가 옆에다가 지어줍니다 미친 전략이 맞죠 그라다 그라다 그리고 조금만 더 메이킹어필름 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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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도록 러시오 배낙 러시오 포트게노 조금만 더 막아줄라 핏따라 본발라 뽕삼핏 이거 잘 뺀거같은데 진짜 진질빨구요 형들 이거 맞아? 아하하 쌀랄라 핏 어우 새꺄게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어우 새꺄게라 어우 새꺄게라 호우 새꺄게라 호우 새꺄게라 호우 잠시 자원은 좀 빨갛아야겠는데 호우 새꺄게라 호우 새꺄게라 여러분들 진질빨으로 쌀거같습니다 진질빨 호우 새꺄게라 호우야 러비따라 호우 새꺄게라 호우 새꺄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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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호우 비틀러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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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꺄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형들 이거 맞아? 호우 진질빨고 쌀거같은데 여러분들 용담아라 호우 상대가 브라브라 엠베를 짓고있는 모습이네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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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땡거같은데 맘발로 어이구 자 땡거같다 어 자 땡거같다 어이구 자 땡거같은데 어 싼거같습니다 어이구 자 땡거같아 어이구 자 땡거같아 어이구 자 땡거같아 어이구 자 땡거같아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아 어이구로 거의 미친블레인가요? 마인 좀 짜져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 에너 저크발라 기르지 마라 이 친구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히히3 히힛 헬게라 많이 있나요? 히히3 소산 조금 삭낸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개같은 빌드긴 하겠네요 맞나 형들 이거 맞아? 정말 개같은 애넛 빌크드 그룹 조금만 더 치고 이건때 분명히 지뢰가 있을겁니다 맞나 형들? 그거 맞아? 지뢰 들어갈랍습니다 권력이 빠져있는 틈을 타서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7 567 계속 액션 들어갑습니다 앗돌 악광 혹시 모르는 벌처 디크방 데뷔해줍니다 많이 막혀있나요? 드라곤콘트로 들어가는데요 삐라로이노 삐따라봄인가요? 메어홀라로 삐따라봄 송감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 오우 정말 지려버리고 가준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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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쌀 뻔했다 주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오바이케요 와우 스쿼드 크나클 큰 역할 했습니다잉 드라곤 조금만 더 오바주는 오우 오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오바이케 퓨룸 그리고 치크소 들어가 오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르크든타임 이 친구 공유롭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스카우트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런 남성들 오우 메스핀 까르통 라라라라로 에브리바디 솜다일로 irez 스카우트 오우 캐리어 역할을 해줘야하는 데 만화 형들 오우 오우 쫓지 않아요 농담 tangibleCI 상대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형들 그거 맞나요? 5,6,7,8,9 해주는 모습이 그들하고 좀 더 생선해줄지도록 하겠습니다. 락포, 얀더,4 어, 기르지 말아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탈퍼도 왔습니다. 락포 마지막 한방머신고 왔습니다. 형들 그거 맞나요? 락포, 얀더,4 마지막 한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방인 것 같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락포, 얀더,4 파워, 락포, 락포 파워 들어갑니다. 가자. 역대팍 들어갑니다. 역대팍 들어갑니다. 락포, 얌우! 세켜라 5,6,7,8,9, 10 해주고요. 추가타격 들어가줍니다. 이거 못들으면 짓니다. 저요 저요. 볼 거 없습니다. 파워 들어갑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거 못들으면 저요. 집니다. 그냥 저요. 집니다. 저요. 진다,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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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 살짝 빼줍니다. 락포, 얀더,X4 보이안더 보브 따라가줍니다 빼줍니다 자 뺐어요 오 역시 배고쉽해 줍니다 다 뺀 것 같은데 자 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더 making a feeling 4된 것 같아요 밥이 안보입니다 쌌습니다 우끄치한 다음 우치한 5 6 7 8 4된 것 같은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니깐 쥐어 짠해줍니다 5 6 7 8 5 7 정말 할 것이 변변치 못하군요 5 6 8 8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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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6 6 7 7 5 6 7 9 9 10 9